여러분 안녕하세요. 긴 잎적성 인사드려요. 적성 중에는 긴 잎적성과 짧은 잎적성이 있어요. 짧은 잎적성은 조금 까탈스럽다고 소문이 좀 나있지만 이렇게 조금 긴 잎적성, 잎이 좀 길다고 긴 잎적성이죠. 애들은 무난히 잘 큰다고 다육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애가 입장이 조금 길잖아요. 키가 조금 있는 아이들은 약간 높은 분에 심어지면 더 잘 어울리겠죠. 화분 선택할 때. 이렇게 얼굴은 짧은데 너무 높은 분에 심으면 애들이 또 언밸런스 하잖아요. 애들의 조금 키가 좀 있고 입장이 좀 긴 아이들은 약간 높은 분. 좀 낮은 입장이 짧으면서 키가 작은 아이들은 조금 낮은 분. 이렇게 맞춰주면 어느 정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키 큰 아이들은 긴 분에, 키 작은 아이들은 좀 얕은 분에 그렇게 심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창들이 키가 많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둥근 분이나 낮은 분에 많이 심죠. 약간 높은 분이라 밑에 마사층이 조금 더 두껍게 하고요. 이 아이들은 약간 좀 흙을 박하게 써야 된다고 하나, 그래야 돼요. 애들이. 영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애들이 쑥쑥 키가 크겠죠. 키, 키를 큰 아이가 더 크면은 군난하죠. 그래서 조금 우짜람이 있는 애들은 좀 흙을 더 박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도 보고 화분이 앞뒤 부분이 없는 것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이쪽으로 화분을 돌리면 되니까. 근데 앞이 앞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화분들 있잖아요. 그 화분들은 보고, 이렇게 하면은 더 이 앞모양이 더 이쁘겠구나 하는 방향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 방향이 더 이뻐 보이죠. 저는 이 방향이 더 이뻐 보여서 이걸 앞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심으면 되겠어요. 화분에 따라 다육맘들 얼굴이 엄청 달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우리 다육맘들 아니라 이렇게 심어 둔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옷이 날개라고, 예쁜 분에 심어주면 또 돋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쓰기는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사각뿐이,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다육이들한테도 괜찮은 것 같고, 다육맘들 키우는 분들한테도 무게감이 적고 가벼우니까 괜찮다 싶어요. 괜찮다 싶어요. 이거, 이거 도자기 분 이런 것은 거의 다육맘들의 자기만족 많이 섞여 있어요. 솔직히 저도 다육이 키우고 있지만, 처음에 다육이들 뭐 다육화분을 15,000원, 20,000원 뭐 이런 분들, 다육이는 2, 3,000원짜리, 다육화분은 15,000원짜리이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키우다 보니까 여전히 끝까지 다육이 화분을 선호, 이제 고집, 고가의 화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뭐 그런 분들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자기 키우는 방식이죠 뭐. 물빠짐이 좋다거나 이런, 좋으면서도 저렴한 화분, 그런 건 설만하죠. 근데 집에서 아파트에서 우리가 밖에 거리대를 걸고 바깥으로 내는 경우에는 화분이 무게감이 있으면 조금, 우리들이 항상 뭐 비가 많이 오면 또 비를 피해주고, 또 그를 움직여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무게감 있고 하면, 또 화분이 크거나 하면 조금 손목 아프다. 건강 이상설까지 나올 만큼 그러니까 화분 선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얘들은 미모를 떠나서 우리 다육맘들도 오래오래 다육이랑, 지내려면 건강해야죠. 건강하게 지내야지만 애들이랑 같이 애들 오래오래 보고, 애들도 얘가 꽃대인지 자구인지 모를 애들이에요. 어째 보면은 자구 같기도 하고요. 아래쪽에도 자구가 달렸으니까요. 약간 기울어진 느낌? 마사를 조금 받쳐주고요. 여기 자구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살짝 옆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잎적성 분갈이 해봤습니다. 얘가 물들면 아주 묵어야지. 얘도 물들이 빨갛게 드는 아이인데, 지금은 청춘이라 초록초록합니다. 나이들어 예쁘게 물들 때까지 함께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